오늘 강원 상간에는 이번 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. 10월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건 17년 만에 처음인데요. 최고 10cm가 넘는 눈이 쌓여 하루 만에 겨울 세상으로 변했습니다. 정면구 기자입니다. 쉴 새 없이 휘날리는 눈발에 설악산 정상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.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눈은 최고 10cm 넘게 쌓였습니다. 강원 북부 산지에는 올가을 들어 첫 대설주의보 까지 내려졌습니다. 10월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건 2005년 이후 17년 만입니다. 주로 높은 산지에 눈이 집중됐지만 해발 800m가 넘는 고갯길에도 제법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. 단풍과 설경이 어우러진 장관에 관광객들은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.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져 설악산 영하 3.8도, 향로봉 영하 1.8도, 태백도 0도까지 내려갔습니다. 단풍이 다 지기 전에 이렇게 눈이 내리면서 가을이 아닌 겨울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.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기상청은 내일까지 산지에 최고 3cm의 눈이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. 또 산간 도로에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을 수도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.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